북한 지역 선교를 위해 설립된 옹기장학회, 올해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옹기장학회는 오늘 서울대교구 1명, 평양교구 9명 등 신학생 10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이상호 신부, 평양교구 사무국장 장긍선 신부가 신학생들을 대신해 수령했습니다. 옹기장학회 운영위원장 박신원, 몬신율은 장학금을 받는 신학생들이 장학회 설립 취지를 새기며 열심히 공부하길 희망했습니다. 북한에 가서 통일이 되면 선교할 사제를 양성하는 주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본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옹기장학회는 박신원, 몬신율이 김수환, 추기경에게 북한 선교를 목적으로 건의해 2002년 설립됐습니다. 2010년 2월 김추기경 선종 1주기를 맞아 교구의 공식 사업으로 지정됐고 이후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옹기장학회는 2003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신학생 48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은 8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옹기장학회